안녕하세요 우리 강남 강북 우리 사역자분들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우리 모교사역자 조장 올해 마지막 강의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그리스의 절대 제자로 세워지시기를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복음치유와 24시 제자라는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절대 언약의 대열로 또 전도의 대열로 또 빛의 대열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또 현장에서 응답되고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 말씀 나누는 또 저와 또 말씀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지금 시간 성령의 춘만함을 더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의 이름 앞에 결박되고 추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우리 28장 18절에서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셔서 우리 3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5기초를 통해서 보는 우리 20가지 우리 전도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모교사역자 조장 때 우리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을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보는데 이 20가지 전도 전략을 5기초를 통해서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이 성취가 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또 이 20가지 전도 전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의 모든 삶 속에 응답되고 성취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가지 전도 전략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20가지 전도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20가지 전도 전도 전략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있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5가지 기초로 시작을 하죠 이 5가지 기초는 무엇을 말하냐면 다랍방 또 팀사역 또 미션원 미션원과 우리 전문교회와 우리 지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랍방은 무엇을 응답받는 것을 다랍방이라고 말할 수 있냐면 개인이 우리 개인이 응답받는 것을 다랍방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고요 팀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만남을 팀사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남 속에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팀사역했다라고 표현하듯이 만남 속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팀사역이고 이 미션원은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다 미션원이 될 수 있어요 또 미션원 사역 속에서는 중요한 치유에 대한 사역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전문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업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문적으로 응답받는 그런 부분들이 전문교회가 될 수 있고 지교회는 지역보고마 그 지역을 보금으로 장악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런 지역보고마가 또 지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 기초에 되게 중요한 응답들이 되어지고요 또 이 다섯 가지 기초 다음에 무엇이냐면 다섯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훈련은 뭐냐면 우리 1차 합숙 가장 먼저 우리 가는 합숙이 우리 1차 합숙이고 그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우리 팀 합숙 팀 합숙을 가죠 누가 팀 합숙을 가냐면 1차 합숙을 갔다 오신 분들 중에서 현장에서 달합방을 여섯 군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팀 합숙을 가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우리 랩런튼한테 꼭 했던 말은 뭐냐면 우리 교구 사역할 때도 중요한 제자들한테는 꼭 하는 얘기가 뭐냐면 1차 합숙의 은혜로 머무르지 말고 그 1차 합숙을 넘어서 팀 합숙을 갈 수 있는 은혜까지 받고 오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만약 100명이 1차 합숙을 가면 그 1차 합숙의 은혜로 한 90명이 머물러 있고요 그 중에 10명만 현장 뛰시면서 팀 합숙을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 1차 합숙에 머무르지 말고 팀 합숙까지 응답받는 그런 팀 사역을 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우리 팀 합숙을 갔다 오면 우리 70인 70인 우리 1차가 있고 70인 1차를 넘어서면 전문별 우리 전문별 팀 합숙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전도 합숙 이런 합숙들이 쭉 있는데 1차 합숙은 결국 무엇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면 사역자, 말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한 것이 1차 합숙이고요 팀 합숙은 사역자를 넘어서서 팀 사역자 팀 사역자를 또 세우기 위해서 팀 합숙을 갔다 오는 것이고 우리 70인 1차는 우리 지역, 지교회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70인 1차에 또 훈련을 받고 전문 팀 합숙은 말 그대로 그 전문성 있는 그 부분 속에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 전문성 있는 팀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또 전문 우리 팀 합숙을 하고요 전도합숙은 말 그대로 전도 제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쓰시는 또 예수의 시도가 재림에서 오시는 그날까지 현장에서 전도하기 원하는 그런 전도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전도합숙을 하죠 이렇게 합숙들이 쭉 있고요 또 다섯 가지 조직 다섯 가지 조직에는 전도학교가 있어요 이 다섯 가지 조직은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전도와 성교를 하기 위해서 또 보금 안에서 지속하기 위해서 세워진 조직인데 가장 먼저는 전도학교가 있는데 이 전도학교가 지금은 많이 지역마다 무너져 있죠 지금 전도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대학, 대학 말고는 거의 모든 파라 현장의 전도학교가 거의 무너져 있거든요 이 전도학교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현장에 맞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전도학교 부분이 다섯 가지 조직 속에 맨 처음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받았던 집중신학원 원래는 전도신학원이었는데 이 전도신학원이 집중전도신학원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또 이 집중신학원 속에서 그 다음이 뭐냐면 우리 성교사 훈련인데 집중 우리 성교사 훈련원이 앞으로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우리 목회자들을 성교사님들을 세우는 우리 RTS와 RU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그냥 우리 중직자분들은 20가지 전도 전략에 응답받으라 말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18가지밖에 안 될 수 있거든요 이 RTS와 RU는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1년마다 있는 것이 뭐냐면 RTS 주일과 RU 주일이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중직자라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RTS와 RU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마음 담아야지만 그 속에서 목회자들이 나오고 그 속에서 전세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역시 RTS와 RU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죠 전도학교 속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 사명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 사명자들이 집중 신학원과 집중 우리 성교사 훈련을 통해서 말 그대로 치유시킬 수 있는 치유 전도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또 성교사 훈련 속에서는 말 그대로 성교할 수 있는 성교 제자가 일어나는 것이고 RTS와 RU 속에서는 목회자와 성교사들이 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다섯 가지 조직인 것이죠 다섯 가지 조직은 말 그대로 지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계보금화 되는 그날까지 지속하기 위해서 이 다섯 가지 조직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다섯 가지 미래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 다섯 가지 미래는 무엇을 말하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랩런트들이 전문인으로서 엘리트로서 응답받고 그 속에 보금, 보금의 사업들이 또 빛의 경제와 보금과 성교의 경제들이 하나님이 숙련하신 그 경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산업성교에 또 응답받기 시작하고요 또 그러면서 문화, 흑암으로 덮여있는 그 문화 속에 빛의 문화가 임하도록 문화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금으로 치유할 수 있는 사역을 하고요 또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음 후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랩런트 운동이 다섯 가지 미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전문인과 산업성교와 문화사역과 치유사역과 랩런트 운동 속에 우리가 함께 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분들이 이 스무 가지의 전도 전략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우리 인생 스케줄이에요 우리 인생 스케줄이 이 스무 가지의 전도 전략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는 것이고요 이 스무 가지의 전도 전략이 무엇을 말하면 내 응답의 이정표 응답의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 제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다섯 가지 기초 속에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을 받아갖고 다섯 가지 훈련 속에 쭉 받다가 저는 전도합숙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시한표에 따라서 응답받아가면서 이제 합숙까지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고 다섯 가지 조직 속에서는 전도학교 집중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까지 저는 또 알류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으면서 지역 현장 속에 전문인과 산업선교, 문화사역과 치유사역, 랩런트 운동을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아가는 그 이정표가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라는 것이죠 또 그러면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세계보거마의 길 세계보거마의 길이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달합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그 좀 더 나가서 전도 캠프를 가지고 전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미국 가서 어떻게 현장에서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달합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캠프를 가지고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어느 나라 가든지 무조건 이 다섯 가지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요 또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저기 초등부, 초등학교 우리 현장에 가서 어떻게 전도하냐고 물어보면 똑같이 달합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캠프를 가지고 우리는 전도한다 대학사역을 하는 사람한테도 물어보면 똑같이 다섯 가지 기초를 가지고 전도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지역마다 어떻게 전도하시냐고 물어보면 똑같은 대답이어야 돼요 달합방, 팀사역, 미션업, 전문교회, 지교회, 전도 캠프를 가지고 우리가 전도한다고 왜냐하면 이 자체가 스무 가지의 전도,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전략과 전술이 다른데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은 다 동일하거든요 이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한다면 현장마다, 시대마다 다른 것은 전술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전도했던 그 30년 전에 어린이 현장과 지금의 어린이 현장은 완전 다르죠 그때는 아이들이 한참 많아가지고 전도하러 학교 놀이터에 가거나 학교 현장과 놀이터 이런 데 가면 아이들이 뭐 넘쳐났죠 그리고 집에서 아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시끄러우니까 교회 가서 좀 떠들려고 내보냈던 그런 시절이라면 지금은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죠 그 말은 똑같이 달합방, 팀사형,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가지고 전도 캠프를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시대마다 다르고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전술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 속에 완전히 현장이 달라지는 상황 속에서 다른 전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달합방, 팀사형,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를 가지고 전도 캠프를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되 시대에 맞는 전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섯 가지 기초를 통해서 스무 가지 전도 전략을 함께 보는데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나의 현장 속에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하시고 확인하시고 찾는 우리 귀한 사회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달합방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 달합방인데 이 달합방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금운동, 보금운동이고 생명운동이 우리 달합방이죠 그래서 이 달합방의 시작이요 정말 중요한 이 달합방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달합방을 시작하냐면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시작하는 것이 달합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정말 시작이고 근본이고 근원이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기 시작하면요 이 달합방이 시작되면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19가지의 응답은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해요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라면 이 달합방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난 제자가 되어지면요 나머지 19개는 저절로 따라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이 중요한데 그 시작이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달합방의 시작이 사도행전 1장, 3장, 8장의 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 충만의 그 언약을 붙잡고 120명의 제자들이 1장 14절에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열어주셨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마가 달합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요 15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 말씀의 문을 여시고 제자의 문을 여시고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나가셨거든요 이것을 가르쳐서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이 달합방 운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이 성경대로 달합방이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성경대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달합방 운동을 하자 해서 달합방이거든요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은 우리가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예요 이걸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속에 그 근본 문제 속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는 것을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그 나의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속에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게 답이 되어지는 것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 이 신분과 건세를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에게 주신 그 7가지 신분과 건세를 누리다 보면 무엇이 보여지기 시작하냐면 불신자들이 현장에 죽어가는 이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도대상자를 놓고 눈물의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요 무엇을 열어주자면 현장의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이게 달합방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자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건세를 누리다가 현장의 불신자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이게 달합방 운동이 되기 시작하죠 우리 사회자분들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달합방 운동 속에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달합방 속에 우리 응답받을 순서가 있다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 달합방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홀로 달합방이 되겠죠 이 개인 달합방에서부터 응답받기 원하세요 결국 개인 달합방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말씀을 보고 이것을 정시예배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이 내게 힘이 되고 그것이 내게 답이 되고 방향이 되어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결국 제자와 무리의 차이가 뭐냐면 이 개인 달합방이 되어지냐 얼만큼 이것이 내게 누려지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막 현장에서 달합방을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의 일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께 힘을 얻고 답을 얻고 방향을 잡고 이 시간이 내게 행복한 시간이 맞냐 그것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시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는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개인 달합방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무엇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함께하는 함께하는 달합방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 함께하는 달합방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 버려야 될 것을 예수님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함께하는 달합방이 되어지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될 게 혹시 뭐냐면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우리가 재단에 가서 우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만약에 형제에게 엉망받을 일이 있다면 그 예물을 재단에 두고 그 형제와 화해를 하고 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꾸만 달합방을 하면서요 사역자로서 사람의 갈등이 일어나면요 함께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 속에 자꾸만 사람의 갈등이 이뤄진다 복음을 놓치고 그 사람의 갈등 속에 빠져있다 하면 함께하는 달합방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갈등들을 버리길 원하시고요 또 무엇을 버리길 원하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앞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 말씀은 육신적인 것 속에 우리가 너무 우리의 눈이 육신적인 것 속에 가있으면요 달합방하지 못해요 만약에 오늘 육신적인 부분 속 물질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들이 있고 영적인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 속에 관심을 가지면 영적인 것을 우리도 모르게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거나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엇을 버리길 원하냐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남의 티끌은 막 보는데요 내 들뽀를 보지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남의 말 자꾸만 남의 말을 하고 그 남의 말이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을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비판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한 자꾸만 비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 이런 마음을 가지면 함께하는 달합방이 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1차는 우리 달합방을 했는데 2차 이제 다가하면서 달합방으로 바뀐다고 1차 때는 그렇게 말씀으로 응내 받다가 2차 때 이런저런 커피 마시면서 얘기하다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 욕하는 것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의 입구 때문에 서로 이제 다가를 못 나누니까 하나님이 그걸 딱 막으신 것 같아요 그냥 말씀만 듣고 각자 현장에 가서 지도하라고 그런 부분 속에 중요한 함께하는 달합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시죠 이것이 버려지기 시작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도가 되어지는 전도되는 달합방으로 응답받기 시작해요 이 전도가 되어지는 달합방이 어떤 응답이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말씀이시죠 우리가 개인 달합방이 되어지고 함께하는 달합방이 되어지면 그 속에서 전도되어지는 달합방 속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성령의 춘만함 성령의 춘만함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춘만함 속에 하나님은 열다섯 개 나라의 문을 여시고요 그 속에서 말씀 성취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삼천 제자 제자를 세워주시고 날마다 그 현장에 구원받을 자를 더하신다고 말한 것처럼 현장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기 시작하시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안 돼도 성경적인 응답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정말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그 응답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라빵 이 보금운동 생명운동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이 다라빵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에 응답받았냐면 다섯 가지 기초 속에서 1차 합숙 우리가 1차 합숙을 이렇게 다녀오면요 무엇이 되냐면 말씀 사역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사역자의 이런 나이센스를 영적으로 주시기 시작해요 1차 합숙을 갔다 와서 그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영접한 자를 보내주시고 그 사람을 데리고 말씀 사역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사역할 때 중요한 것이 적어도 두 개의 다라빵을 이 두 개의 다라빵을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지속해보라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두 개의 다라빵을 6개월 동안 지속했다라는 그 속에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두 개의 다라빵을 1주일 동안 6개월 동안 지속했다는 것은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모든 말씀이요 그 안에 비밀로 담겨져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말씀 사역자로 다라빵 사역자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팀사역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 팀사역인데 팀사역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제자화에요 제자화 이 제자화인데 이 팀사역의 시작 또 팀사역의 시작은 모든 것을 그리스소화 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소화를 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소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번에 담임족 훈련할 때 유 목사님이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었다 근데 복음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를 많이 들었는데요 그 그리스소가 그리스소화되어지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그리스소화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사건과 또 만남과 많은 일들이 있겠죠 그것을 그리스소의 눈으로 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스로 재해석하고 또 재적용하고 재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이요 팀사역할 수 있는 팀사역자에게 있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어제 밤에 기도하면서 예전에 갔던 현장에 우리 남성초의 초등학교에 축구부 현장이 있거든요 그 축구부 현장을 갔던 거를 갑자기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셔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우리 랩런튼한테 축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해주면 좋을까라고 묵상하게 됐어요 혼자 자면서 묵상하게 됐는데 뭐라고 제가 딱 생각이 드냐면 축구 속에 공격수는 왕적인 사명이고 또 미디필더는 선지자적인 사명이고 수비수는 제사정적인 사명이다 공격수는 물론 공을 집어넣기 때문에 상대편의 그 골대에 골을 집어넣기 때문에 왕적인 사명이라고 봤고 선지자는 뭐냐면 미디필더는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선지자처럼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처럼 공을 전달해야 되고 제사장은 우리 저주와 재앙을 막는 것처럼 수비수와 골키퍼는 결국 제사정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꿈을 꿨거든요 그처럼 모든 것 속에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일을요 그리스도로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그것을 재창조해낼 수 있는 것이 팀사역자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그리스도로 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 결국 만남 속에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 보는 눈이요 이미 와여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옆에 있는 와 있는 사람을 보는 그 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눈 속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절대계획 이 절대계획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을 그리스도로 또 전도와 성교의 관점으로 말해주는 것이 팀사역이거든요 우리가 사람 보는 눈 속에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고정감념 우리의 고정감념과 선입견 또 편견 같은 것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계획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이 고정감념과 선입견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주셔도요 그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 고정감념과 선입견이 있다면 세리마태를 보면 우리 마태복원 보듯이 강단 말씀 속에서 그 세리마태를 보는 순간 아 저 사람은 세리야 매국노야 우리 나라 파는 사람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뉴스를 볼 때 이방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 열의고성에 갔을 때 기생남을 볼 때 아 이 사람은 기생이기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없어 나는 그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 고정감념과 선입견을 버려야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거든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미 와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세워가기 원하세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그 연약한 사람에게 이 복음 가라빵을 통해서 결국 사역자로 세우기 원하시고요 그 사역자에게 같이 팀 사역자가 현장에 나가서 뭐 사명자를 찾고요 또 사명자가 아니어도 교회 안에 세 가족이나 또 연약한 성도들을 연결시켜 주세요 결국 그 속에서 다라빵이 확산되어지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팀 사역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죠 제가 대학부 사역을 할 때 우리 그 한 연말에 저희 일단 사역 한 100명 정도의 우리 랩런트들을 훈련시켰거든요 어떤 훈련시켰냐면 우리 개인양료 교재 39과를 제가 싹 그냥 10주 만에 뛰었어요 그래서 막 다섯 가도 한 적이 있고 세 가도 한 적이 있고 그 사항 따라서 이제 말씀을 전해서 39과를 싹 끝냈는데 참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그 안에 주셨냐면 12월 달이 되면 새내기들이 올라와요 새내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새내기들은 아무리 고등학교 고등부 때 회장을 하고 임원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간에 대학부에 올라오는 순간 막내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가 영적으로 연약한 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훈련시켰던 그 100명 중에서 60명을 선발해가지고요 그 새내기 60명에게 1대1로 다 붙여서 달합방을 열기 시작해요 그처럼 팀 사역자는요 우리 옆에 와여 있는 사람을 훈련시켜가지고 사역자로 만들고 현장에서 사명자를 찾고 아니면 새가족과 성도를 연결시켜서요 달합방들이 자꾸만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팀 사역자라는 거예요 팀 사역자가요 어떤 것 속에 팀 사역자 속에 응답받냐면 팀합숙 우리가 팀합숙을 다녀오면 팀 사역자가 되어지기 시작하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합숙의 은혜로 끝나지 마시고요 팀합숙 속에서 정말 팀 사역자가 되어서 지역 현장 속에 달합방을 확산시켜 나가시는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서 세 번째는 미션홈이죠 미션홈인데 미션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삶 오늘 화예요 삶 오늘 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미션홈 속에 무엇이 가장 먼저 나눠지기 시작하냐면요 미션홈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 또 하나님께 우리가 하는 그 기도가 얼마만큼 응답되는지 또 그 사역자를 통해서 전도의 역사 하나님의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점검하고 그것을 포럼하는 것이 미션홈이에요 미션홈에서는 물론 말씀을 받고 방향을 붙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 성취하시는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지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포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의 삶 속에 올해 1년이 지나가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복음 전에 가지고 한 번도 누구를 영접시킨 적이 없다? 올 1년 동안? 그렇다면 한 번 점검하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를 현장에서 쓰시지 않을까? 우리가 내가 막 현장 가서 복음 전해서 영접시켰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늘 이 땅에 구원받을 작정된 자들이 있는데 그 작정된 자를 붙이시길 원하세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가장 귀한 사람을 귀한 사람에게 붙이기듯이 그 사람을 붙이길 원하시는데 내 올해 1년 동안 한 번도 나에게 영접운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자녀로 하는 그 복음을 전한 적이 없다? 라고 했을 때요 왜 내 안에 말씀성취 기동담은 있는데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 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포럼하기 원하시죠 그래서 이 갈급한 자와 사명자의 차이가 있다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있다면 갈급한 자와 제자는요 언제든지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 듣는 자리에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갈급한 자에게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듣기만 듣고 그게 자기 안에 머물지 사명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이런 3오늘 화가 되어지는 것이 미션홈에서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3오늘을 붙잡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한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근데 내 동기와 내 이익과 유익에 눈이 멀어가지고요 내 거라는 그런 것 속에서 3오늘 속에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어? 이거 하면서 내가 이익되겠다 뭐 하면 이익되겠다라고 해서 투자하거나 그래서 그래서 무너진 것들은요 어쩔 수 없는데요 진짜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이 3오늘 속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 3오늘 속에 우리가 있게 되면요 예전에 융옥사님이 이런 그림을 그렸죠 3오늘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응답 오는 것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가장 먼저 어떤 응답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인생의 스토리가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나의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그 스토리가 정리되기 시작하고요 또 무엇이 되기 시작하면 현장에서 반드시 이 3오늘 속에 말씀 운동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가 이 3오늘 속에 있을 때 무엇이 응답받기 시작하면 내 직장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업들 속에서 달란트 속에서 응답받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이 3오늘 속에 있으면 반드시 교회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그 교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응답받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 3오늘이라는 것은 미션홈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미션홈에 응답받냐면 우리 훈련으로 말하면 70인 1차 훈련이 있고 그 70인 1차 훈련을 가기 위해서는 미션홈 허가증을 받아야 돼요 미션홈 허가증이라는 것은 뭐냐면 10가지의 미션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녹취하고 또 지역 집회 속에서 미션홈이나 새가족 집회를 사서 그 도장을 6개 이상 받으면 미션홈 허가증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미션홈 허가증을 받으면 70인 1차에 응답받기 시작하죠 우리 귀한 모든 분들이 미션홈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우리 귀한 사육자들의 삶 속에 응답되고 또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우리 전문사역이에요 네 번째는 전문사역인데 이 전문사역이란 것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성의 축복이 전문사역이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전문사역의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뭐 어떤 전문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만 전문사역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분들이 다 전문사역을 하나님은 이미 달란트로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문사역에 응답받는 시간표가 언제냐면 가장 먼저는 우리 그리스로 그리스로를 만난 거죠 우리 그리스로를 만나서 그 그리스로가 내게 답이 되기 시작하고요 또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그 신문과 건세를 누리고 그 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그때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와 그 달란트 속에 있는 전문성이 발견이 되고 그 전문성을 통해서 전문교회까지 응답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의사 가운을 입고 난 후에 보금의 가운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 후대들은 보금의 가운이 먼저 입어진 다음에 의사 가운을 입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전문성과 달란트를 발견해서 그리스로로 답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로로 답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참 믿음을 가지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응답을 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얻어서 전문교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보금의 가운을 먼저 입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의 가운을 입는 것이 전문교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들은 이렇게 이제 응답의 시간표를 가져가려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1세대들은 어쩔 수 없이 보금을 늦게 알았기 때문에 의사 가운을 입었다면 그 겉에 보금의 가운을 입는데 반대로 우리 수대들은 보금의 가운이 입혀지고 그 다음에 달란트의 가운이 입혀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모든 사회자들에게요 그냥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기 시작했어요 이 과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에레미야 1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에레미야 이게 내가 네가 모태에 있기 전에 너를 이미 알았다라고 말하고요 또 모태에 있을 때 너를 선별하였다라고 말하고 또 우리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울 것이다가 아니라 세어논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속에 우리를 아시고 선별하시고 우리를 여러 나라에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은요 우리의 발판이 돼요 우리의 과거에 가정 또 그런 모든 배경들 또 상처 상처도 이 안에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부모 환경 내가 했던 어떤 모든 경험들 이런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 속에 주시는 발판이 되기 시작하죠 저는 아버님이 중일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게 저에게는 처음에는 되게 많은 상처로 다가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내 과거 속에 이미 나를 아셨다라는 것 속에 한 부모 가정에 대한 언약적인 한을 제 안에 주시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과거들이 상처인 줄 알고 문제와 사건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과거 속에 언약적인 한을 가지고 내 전문 사역을 보시기 위한 중요한 것들을 갖겨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 과거 속에 많은 상처와 가정의 문제 속에서 그 치유 사역을 할 수 있는 발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발판이 있어야지만 공감이 되어지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과거는요 모든 것이 발판이에요 또 현재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 지금 우리가 교회 속에서 청재기로 집분을 가지고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데 그 집분의 그 자리가 또 전문 사역하는 곳 속에 중요한 발견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와 또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주신 만남들 이런 모든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전문 사역이 되기 시작해요 내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 내가 함께 가는 모든 동료들 이런 것들이 그런 만남과 집분 속에서 내게 주신 지금의 달란트와 전문 사역이 되겠죠 저는 고등부 사역할 때는 고등부가 제게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게 전문 사역이고요 초등부 사역할 때는 어린이 사역이 제게 주신 전문 사역이었고 대학 사역할 때는 그게 저에게 주신 전문 사역이고 지금 교구 사역을 할 때는 교구의 사역이 제게 주신 전문 사역이 되겠죠 현재 내게 주신 자리 속에 전문 사역을 보기 시작하고요 미래 속에서는요 우리 단체와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미래의 청사진이 우리의 전문 사역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청사진이 뭐냐면 2, 3, 7, 2, 3, 7 나라 보고마 또 치유와 우리 랩런트들을 서미스로 세워가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이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전문 사역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문 사역인 것은 뭐냐면 전문별 팀합숙을 통해서 응답받기 시작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신 이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에 도전하기를 원하냐면 다섯 가지 미래 속에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이 다섯 가지 미래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엘리트 전문인들을 살리고 또 산업성교화, 문화사역, 치유사역 그 다음 우리 랩런트, 운동 이 다섯 가지 미래 속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죠 우리 귀한 모든 사역자분들이 전문 사역하면 전문성 있는 사람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면서 내게 주신 전문 사역을 붙잡고 또 현장을 변화시키고 다섯 가지 미래 속에 도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 지교회죠 지교회는 우리 지역보고 말을 말해요 지역보고 말을 하는데 이 지교회라는 현장은 무엇이 구성된 현장이냐면 다랍방과 팀사역과 미션홈과 전문 교회가 합쳐진 것이 지교회죠 매일 다랍방 속에 아까 말한 것처럼 개인 다랍방과 홀로 다랍방과 함께하는 다랍방과 전도가 되어지는 다랍방들이 지옥에 일어나고 팀사역자들이 일어나서 사역자들을 세워가고 사명자를 찾아서 다랍방이 확산되어지고 미션홈 속에서 삼오늘이 되어지고 전문 사역 속에 각자의 주신 그 전문 사역들을 찾아서 도전하는 이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지교회의 응답이기 시작해요 이 지교회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받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흐름 지역의 이 영적인 흐름을 완전히 바꿔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영적인 흐름을 바꿔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 현장 속에 완전히 흑암 속에 흑암이 장악해 있는 현장이라면 우리가 있는 현장에 눈으로 볼 때는 강남은 엄청나게 필등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땅은 이런가 보다 한데 그 전에 그 땅이 500년 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1000년 전에 그 땅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속에 역사했던 흑암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흑암을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지교회의 운동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반드시 작정된 작정된 자들이 구원받기 시작하고요 그 작정된 자들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일으키고 그 제자를 통해서 다시 그 지역 현장 속에 말씀 운동 지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기 시작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만약에 한 명이 영접했다고 하면요 열 명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한 명이 영접하죠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 중에서요 그 중에 또 한 명이 말씀 운동, 달합방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열 명, 달합방을 하겠다는 사람 중에 그 또 한 명이요 열 명 중에 한 명이 제자로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딱 맞는 말은 아니지만 거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말하는 통계거든요 그 말을 할 때는요 한 명의 제자가 세워졌다는 것은 천명, 천명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속에서 달합방을 하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속에서 나와진 한 명의 제자를 말해요 우리 지금 있는 사역자분들이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포 용산에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면 3천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니죠? 3만 명 중에 30명인 거죠 그것처럼 정말 한 지역의 제자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응답이고요 그 응답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비밀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합숙으로 말한다면 전도 합숙이 되겠죠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달합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사역, 전문교회 이 지교회를 통해서 정말 20가지 전도 전략에 하나씩 하나씩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은 결국 제자는요 제자는 훈련받는 자가 제자예요 제자는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자가 제자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훈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냐면 가장 크게는 우리 본부 본부의 훈련이 있고 이 훈련 속에서 교회가 하는 훈련이 있고 또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훈련이 있는데 이 세 가지의 훈련이 함께 운영되어지고 함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제자죠 본부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큰 흐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흐름을 말할 수 있고요 교회 훈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이 되고 현장이라는 것은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흐름이 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귀한 모든 사회자분들이 정말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 받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섰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 훈련 받고 그 훈련이 꼭 하나만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본부와 우리가 있는 교회와 또 현장이 함께 훈련을 되어가는 이 세 박자가 함께 맞아가는 우리 귀한 사회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강남, 강남, 강남 사회자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4주간 함께 나눴던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에게 응답되고 또 성추되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회자분들이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말씀으로 함께 보았는데 이 말씀이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장에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을 보는 목격자의 또 그리스에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현장에서 달합방과 또 팀사역과 미션원과 전문교회와 지교회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님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